포항 지역의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영천댐과 경주안개댐에 내려졌던 관심단계 조류경보가 어제 해제됐습니다. 대구지방환경청은 영천댐은 지난달 30일, 안개댐은 이달 8일 조류경보를 발령한 뒤 최근 두 차례 남조류 세포수를 측정한 결과 밀리리터당 만 개체 미만으로 감소해 관심단계 경보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. 대구환경청은 최근 잦은 비와 일조량 감소로 남조류가 준 것 같다면서도 다음 달 초까지 무더위가 이어질 경우 남조류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.